이상엽 이사님의 키워드는 미래의 모빌리티 승패는 땡땡땡땡 여러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빌리티가 나온 것 보니까는 딱 느낌이 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될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이사님? 답을 말씀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자율주행 맞고요. 그 이제 최근에 자동차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이슈 참 많습니다. 테슬라만 놓고 보면 슈퍼차저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이제 뭐 CEO, 인베스터, 데이 관련돼서 이제 참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자율주행 좀 너무 먼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2027년 이후에 대중화 될 텐데 근데 지금 정고체도 본격적인 양산은 2026, 27년 이훈데도 관련된 종목분들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도 머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게 여러가지가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먼저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요. 2030년에 약 한 1334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021년 대비해서는 무려 150배가 커지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에서도 CEO, 인베스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2003년 전에 앱티브와 설립한 자율주행 합자법인 모셔널이라고 있는데 연말에요. 레벨 4 수준의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거다라는 계획. 그럼 연말에 이와 같은 일정이 있으니까 계속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연말에요. 기아의 EV9, GT의 또 자율주행 레벨 3가 탑재될 거고 또 이르면 조금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제네시스의 G90에 자율주행 레벨 3 탑재된 차량이 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와 같은 일정들이 몇 개가 있구나. 그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운전자 개입을 안 한 그런 주행시험에 성공한 부분도 있고 또 이번 달에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6월 중순경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콘티넨탈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전량 위탁 생산하겠다라는 좋은 소식도 들렸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국내에만 놓고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해외 쪽 테슬라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이죠.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도조 다음 달 생산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슈퍼컴퓨터는 있어요. 그런데 도조를 생산하면서 영상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하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또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슈퍼컴퓨터를 다음 달부터 생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이 FSD 상용화 기대감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라는 기대감도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이번 주예요. 또 이렇게 유명 해커, 익명, 유명 해커가 해커를 해 보니 해킹을 해 보니까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또 일론 머스크 모드가 발견됐다는 그런 영상도 있었음을 보면 자율주행이 그리 멀지 않고 체감상으로 가깝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또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략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 어떻게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원대인 기업인데 퓨런티어입니다.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한 줄로. 자율주행의 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국내 최초 자율주행 라이다 액티브 온라인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레이버 펄스를 이용해서 3차원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82%, 41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망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냐고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 사상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올해 전망도 좋아? 그럼 기대감이 있겠죠. 그런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장형 수주 잔고가요. 작년 1분기에는 무려 14억밖에 안 됐는데 작년 4분기에는 123억으로 크게 증가한 게 수준을 계속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제품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되면서 또 전장형 모듈 탑재 기대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마지막 수급까지 살펴보면 2분기에 그러니까 4월부터 어제까지 기관이 130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면 기관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거에도 초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2조 원대 기업이긴 하지만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HL만도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이제 좀 고개를 드는가 싶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기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이 뭐냐면 HL 클래 부부인데 이쪽에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 12월에 HL만도의 첨단 아이다스 사업부와 센서 전자제어 장치 제조 자회사인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해서 출범한 회사인데 이쪽이 레이더나 카메라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와 소프트웨어 등 사실상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정말 수많은 제품들을 양산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작년에만 3조 원을 수주를 한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주요 고객사를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고 포드, GM까지 늘린 것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월달, 이번 달 수금만 놓고 봐도 개인만 매도하네요. 외국인이 200억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57억 매수하고 있음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시가총액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일단 이번 달에 그리고 다음 달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괜찮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퓨런티어, HL, 만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길건우 대표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만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은 받쳐주는 기업들이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테마가 뭔가 나올 때 실적이 받쳐줘야 조금 안전하게 우상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외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자율주행 얘기할 때는 기존에 많이 얘기했던 게 아다스랑 결론은 레이다,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V2X라는 게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을 간다고 하면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V2X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량이나 사물 간에 이어지는 통신 기술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LG전자에서도 V2X 기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V2X 기술을 조금 잘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라닉스라고 있습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모닝커랑 자율주행 기술 협력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치상으로도 본다고 하면 이게 24년의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25년부터 출시되는 차량의 50%의 V2X 단말기가 장착될 거라는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실적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24년 2분기, 내년 2, 3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조금 찍힌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시총 자체는 굉장히 작은 기업이지만 굉장히 탄력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 종목에 한번 가지고 계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보니까는 차트를 보니까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시가총에도 좀 작고요. 이 기업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 기간은 어떻게 봐야 되고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기간을 본다는 것보다는 자율주행 테마가 나오고 사실은 레벨 3부터 V2X가 조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121선이나 등등등을 따져본다고 하면 지금 최저가 그래도 한 5,300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하로 빠진다고 하면 사실은 빨리 손절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한 5,600원대인데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된다고 봅니다. 뭐 5,400원, 500원 이때 한번 노려보시고 크게 보시지 마시고 사실은 한 6,000원 정도까지 그냥 작게 작게 짧게 짧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지금 EV9도 사실은 레벨 3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 플로우 나올 때마다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